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슈퍼파워 이론 2. 개발 증후 3. 글로벌 경제 사슬의 정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면서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듯 확신을 차 말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통사양을 막몰하고 미래를 예언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중 한 가지라도 현실이 된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프랑스 제2대의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이자 천누락,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미래를 봤습니다. 다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들러의 출연제 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예언했고 현실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고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말하자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경제 문야에서 30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부터 27년 뒤 기존의 세계지서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한국이 영국제치고, 독일제치고, 일본제치고,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종합평론지이자 90년의 역사를 지닌 US 뉴스엔 월드 리포트는 지난 12월 31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세계 85개국 만 7천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은 물론 국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인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된 같은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2년 말에 대단한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위 순위에서 한국 아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대거포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7위와 일본 8위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순위라고 했을 때 6위에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6위에 랭크될 수 있었을까요? 매체는 한국의 첨단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는데 이는 한국이 625전쟁을 겪고 약 5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이 40년 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안에서 먹을 것을 부걸하던 한국의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2009년 11월 8일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닭은 특별회의를 개최해 전원일치로 한국을 닭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닭은 국제사회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이자 OECD의 3대 의원회 중 하나입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전세계 빈공국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 오다를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오다 증가율은 닭 그룹 중 최상위권인데 2021년 총 28.6억불을 지출해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가 너무 불쌍하다며 쌀 500톤을 지원해주던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매체가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동시에 경험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한민국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으로부터 27년 뒤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 30년간 경제 분야의 기자로 활동한 존 앤드루스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 다니엘 프랭클린과 함께 메가 치인지 2050년 세계안은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은 독일, 프랑스, 일본인보다 소득이 많다. 한국의 1입당 국내 총생산은 2050년 일본 GDP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는 책 속에서 묘사한 한국의 미래상은 다이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됐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9대 경제 강북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브릭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 천 달러,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가 될 것이다 라고 쓴 충격적인 보고서는 2007년에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국의 흥망을 쓴 졸 케네디는 한국이 2030년께 1인당 국내 총생산지 디테크 소트를 질치고 2050년에는 독일과 일본도 넘어 세계 2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으로부터 27년 뒤인 2050년 한국이 세계 2의 초강대국이 되는 기점으로 본 것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위책을 쓴 프랭클린과 앤드루스은 미국 표준 방식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에 기초해 7개 대륙과 12개 국가의 1인당 GDP를 산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6,310달러에서 2030년 8,780달러, 2050년 1만 5백 달러로 치솟습니다. 세계 평균치는 2010년 2,270달러에서 2030년 3,030달러, 2050년 4,230달러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세계 평균치를 훨씬 압도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이 8,770달러로 한국보다 적고 일본은 5,830달러로 한국의 50% 수준 중국은 5,23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자는 세계화가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EIU가 추정한 2010, 2030년 GDP 예상치를 2050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예상치에 따르면 전세계 GDP는 2010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7% 성장하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중 중국은 40년 동안 2.3배 230% 성장하고 인도는 3.86배 386% 상승하죠. 한국의 경우 66.4%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66.4% 성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이 19% 하락함과 동시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에 빠지게 되요. 그렇다면 2012년에 쓴 이 책의 예측은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에겐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한국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GDP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국가별로 다른 물가 수준을 감안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구매력 PPP 기준 1인당 GDP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이 지표에서 4만 1001달러를 기록해 일본에 4만 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개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일본인의 삶의 질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기간마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IMF는 2023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화폐 단위당 구매력은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하는데요. 조금 쉽게 쫄자면 같은 돈으로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인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지만 1인당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처음 일본을 앞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구매력 기준이 아니라 1인당 명목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시간, 취업률, 반율 등으로 고려해 측정한 수치로 재작년에는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년을 앞당겼습니다. 여러 수치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며 자유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위혼료소를 제거하며 보고서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 2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50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라토 가입국인 헝가리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세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 가량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한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기를 긍정적인 상황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구 지역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구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바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선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선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에센 체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한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랩대한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서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랩대한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도시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에센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폭격을 가하던 함대중항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세계의 수억 달러 교모의 방어비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파를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도시와 동부 동파스 지역도 북부키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포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인 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함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별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인 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인 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직권당 대회에서 상인 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해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인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인 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인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급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인 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도록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홍이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 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획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주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산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을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어요.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 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을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연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러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 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언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대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위인 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없이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 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못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하는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관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KF-21 복자형 시제 4호기가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KF-21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점작 뒤에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6세대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며 돈탕지를 치고 물을 흐리는 바람에 영국에 공개 저격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의 현주소와 망조가 제대로 낀 일본 6세대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일본이 사업을 제대로 꼴아받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성장이 신상치 않아 보이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전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기늦게야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영국, 이탈리아의 동반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 G-CAP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KF-21이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독자형 CG기까지 성공하면서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와서 G-CAP에서 하차하겠다며 온갖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G-CAP을 하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죽을 마실 텐데요.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기인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산도 추려보고 기술도 좀 훔쳐보고자 G-CAP에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 3나라가 합쳐졌다고 6세대기 개발이 쉬워지리라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G-CAP은 희망초도 배치만 무려 2050년인데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선진국들과 힘을 합치면 6세대기가 뚝딱 만들어질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세대 4.5세대기 F-2는 기껏해야 F-16의 카피폼 소리나 듣는 주제에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생산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인데요. 내놓은 얘기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봐야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던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화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지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 나이트오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리기 직선 형태의 희한한 외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F-117에 담긴 최첨단 기술보다 발임이라는 별명이 더 기억에 났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아시즈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꼬리 날개 모두 저핏한 형상으로 설계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아시즈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폭설 모양의 공기 흡입구나 반 매립식 내부 무장창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이 F-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21을 보고 4.75세대, 4.9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평방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아시즈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아시즈가 도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은 레이더에서 포착하기도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RAM이라는 보류인데요. RAM은 흑색탄소 분말 또는 미세처리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AM이 전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이 상식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무려 9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게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RA인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모든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일례로 빛진 약 430-790KHZ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판은 주로 1.40GHz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RAM이 해당 주파수의 파동을 흡수한다면 메타물질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분야의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보다는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명망토를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4권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권이나 취득했는데요. 이런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세계 전투기 추세는 6세대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펌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세대기는 고사하고 정작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인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일 뿐인데요. 현재 6세대기를 시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5세대의 아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부터 확보하고 차근차근 기술 성장을 바박하겠다는 건데요. 부디 앞으로도 우리 개발진이 조바심 내지 않고 우보 천리의 마음으로 KF21을 완성하길 바라겠습니다.